오늘 이렇게 내부에 VGA분들이 많이 계시는... 네? 나... 저 오후 스케줄이 있어 뭔 스케줄이 있는데 오후에 잡고 나도 모르겠어 식사 식사 아 그러면 너는 오늘 안 먹는 거야? 이따가? 아니 먹고 올라가야 돼 먹고 못 타고 올라가는데 배 타고 올라가는데 배 타고 올라간다고? 배를 타고 올라가 아 그니까 안 먹지 않았던 게 아 여기서도 이런 거 아니야 나 마셔 이쁘게 주세요 형 예능감 부리겠다고 이거 막 차고 놀다가 섞이고 그러지 마 나 아까 예능감 되게 많이 부렸는데 괜찮아 근데 너는 예능감 부리겠다고 다행이네 여성형 잘생겼지만 나보단 못생겼어 에이티즈 최종호 군을 봤을 때 평상시에 되게 성실하고 아 별론데요 되게? 어딘가요? 그 친구 되게 별로예요 내 맘에 별로 되게 똑똑하고 맞아 똑똑하게 하더라고요 애인은 둘 중에 한 명은 양반이래 그리고 내가 근데 확실한 건 산이 형은 아니야 왜냐 산이 형은 양반이 아니거든 그냥 마법의 이미지가 양반이 아니야 자기가 정말 열심히 뛰어다닐 자신 있다 하는 사람이 내가 할게 야 싸움 제일 잘하겠네요 아니 저 싸움 못합니다 뭐 비공식 1등이죠 종호는 싸움 아니에요 그냥 저만 제압해요 굳이 종호와 대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먹에 65kg를 들고 있는 애한테 대적을 할 수 없죠 안녕하세요 네 저희의 멋쟁이 종호와 함께한 멋 뮤직비디오가 뮤직비디오가 어떻게 되나요 끝났잖아요 카메라 렉을 돌려서 제가 렉이 걸렸어요 야 얘들아 아니야 얘는 지금 시선 끄는 거야 아 근데 어차피 다 뜯어야 끝나 시간 끌어봤자 의미가 없어 아 설마 우리 막둥이가 형들의 이름표를 때로 오겠어 아이 섭섭하게 우리 막둥이가 어? 우리 맛있게 먹지 말고 설거지에 피하자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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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뺏어 먹으면 돼 나 본부장이야 그거 알지 우리 막내 최종호 군이 자꾸 어른인 척하고 아 그 멤버 제가 그 친구보다 밥을 몇 그릇을 더 먹었는데 자꾸 힘쓴 척하고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멤버가 척일까요 진실일까요? 진실인 것 같습니다 그건 쟤 알 게 없고요 그건 쟤 알 게 없고요 아